자 한유톤이 또 움직이죠 한 번 주고요 한 번 주워 갑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술팅이 따라갑니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자 술팅이 따라갈 때 이거 우리 반짝 붙여 가야죠 자 앞에 보고 반짝 붙여 가야 됩니다 술팅도 지금 이렇게 되면 초반에 촬영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호흡 조절하면서 우리 잘 따라가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유빈이 3위 그리고 최민혁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한유톤도 여기까지죠 그렇습니다 계속 갈 수 없죠 네 이거 올림픽 금운동이 걸려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안민국이 나갑니다 최민혁이 다시 앞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한테포 호흡 조절해야죠 자 이유빈이 다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최민혁이 선두까지 나가고 한유톤 그리고 술잔술팅 자 이유빈은 현재 다섯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흡 조절하면서 괜찮아요 지금 최민혁 뒤에 한유톤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한테포씩 올려가는 거 좋고요 이유빈 이유빈 4위까지 좋아요 한계단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빈 또 나가줘야죠 네 여기서 한계단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빈 한 번 더 날아줘야 돼요 자 이유빈 또 지금 가장 뒤에서 우시탐탐 나올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스 위에 바퀴가 남아있고 자 이제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자 폰타나 나가요 폰타나 나가요 자 폰타나 자 이제 옥기가야죠 자 이제 옥기가 가야죠 둘이나 가야죠 둘이나 가야죠 자 밀렸어요 자 재민혁 이제 가야죠 이제 계속 나가죠 자 나머지 두 바퀴 재민혁 다시 자 이제 마지막 바퀴 돌아오면 자 이제 위비로 만듭니다 재민혁 거쳐야죠 거쳐야죠 자 마지막이에요 재민혁 재민혁 그대로 공격해요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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